Q. 강민지의 첫 장르 네, 나란히 갔네요 강민지 6번 아이온 비슷한 경사에서의 샷입니다. 확실히 더 깔끔한 컨택이 만들어졌죠? 맞으셨네요. 박민지 선수는 좋습니다. 박민지 선수에게 다시 한번 버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네, 떨어지네요. 공동 2위 3명. 박민지 선수가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. 두 타 차 단독 2위가 된 박민지. 파포 13번 홀입니다. 두 번째 샷 선수들에게 짧은 거리가 남게 되는 홀입니다. 86미터. 이 정도 거리는 박민지 선수, 정말 잘하는 거리입니다. 노련미가 보여요. 이제 박민지 선수인데요. 들어가면 선두와 한 타 차. 나이스 버디. 오늘 너무 잘 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, 언제나 그... 언제나 그... 중요한 단계. 城믹. Wakани 공동 4위가 된다. 군함을 보지. Palestinian애로. 그녀의 비밀. 부메라. 흥믹. 함께. 앞으로도 대단해. 네. 감사합니다.